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김동욱 목사님이 들려주신 북한 탈북인에게 일어난 기적간직입니다. 저와 친밀하게 지내셨던 탈북자 송도님이 계십니다. 이 탈북자 송도님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탈북한 과정에서 그만 공항에게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에게 모진 거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한쪽 귀는 청력이 약해지고 한쪽 귀는 완전히 못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채로 또다시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드디어 남한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귀를 검사받게 되었는데 한쪽 귀는 조금 들리는데 한쪽 귀는 대푸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각을 완전히 잃었다는 판정입니다. 의사선생님은 대푸라는 말을 옛날 말로는 기먹을이라는 말이고 지금 말로는 청각장애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들을 수가 없다. 청각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뜻을 가진 대푸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대포 판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탈북자 송도님에게 청각장애인 신청을 하시라고 권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송도님은 장애인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동안 한쪽 귀는 잘 안 들리고 한쪽 귀는 전혀 안 들린 채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목사님 부부가 알게 되면서 교회에 오셔서 치유기도를 받게끔 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온통 관심사가 그 탈북자 여성도님이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6시 전까지 광단으로 나와 치유받은 간증을 하는데 6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안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치유받았다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할 때 그 집사님이 안 나오시니까 목사님 마음이 초조했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58분 6시 되기 2분 전에 딱 나타나시더니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하던지 앞에 나왔을 때 여전우사님 중에 한 분이 탈북자 송도님 대신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안 들렸던 귀가 들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송도님이 사역자에게 치유기도를 몇 시간 계속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시가 다 되었을 때 귀에서 지지직 지지직 두 번 소리가 나더니 처음으로 귀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혀 못 듣던 귀가 기도받고 들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치유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탈북한 이 집사님과 남편에게 목사님께서 최근에 저녁을 사드렸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오버하지 말라고. 뭐가 들리느냐라고 아내한테 목사님 앞에서 뭐라 하셨답니다. 격려는 못해둘지언정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 후 탈북자 집사님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종합검진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청각검사를 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밖에 안 들린다는 그 귀는 완전히 잘 들리는 귀로 바뀌었고 전혀 듣지 못했던 청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정받은 대표였던 그 귀는 들리는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남편 되신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네. 그때서야 과학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인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자료를 목사님께 보여주셔서 목사님께서 직접 보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경도 살리십니다.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청각장애도 하나님은 능에 고치십니다. 여러분은 나는 고침받기 어려울 거야. 그런 생각, 그런 의심을 벗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욱 목사님이 들려주신 북한 탈북인이 고문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인이 된 귀를 치유기대로 완벽하게 다시 듣게 하신 놀라운 치유관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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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